누가 12장 너희가 말한 것이 지 목상에서 선포되어질 것이다. 또 내가 너희 내 친구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몸을 죽이는 자들에서부터 두려워하지 말 것이니 이것들 외에는 그들이 더 이상 어떤 것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니 너희가 그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니 너희를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지도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너희는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를 두려워하라. 다섯 마리의 참새들이 두 아시리온에 팔려지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 강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도 모두 계산되어졌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참새들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사람의 아들도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또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또 인자에 대해서 누구든지 대하여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에게 용서받을 것이나 그러나 성령에 대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너희가 회당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위자들에게로 앞으로 인도될 때에 무엇으로 변호하며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이는 성령이 너희에게 그 시간에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군중들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그분께 말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나와 함께 유산을 나누라고 말씀하소서. 그러자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장이나 중재자로 두었느냐. 또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고 모든 탐욕에서부터 너희를 잘 지켜라. 이는 그의 생명이 그에게 가진 재산들에서부터 고요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분이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말하기를 부자인 사람의 농작지가 수확이 많아졌다. 그러자 그는 자신에게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내 수확물을 모아놓을 곳이 없도다. 또 그가 말했다. 나는 이것을 만들 것이니 창고를 헐어버리고 그리고 더 큰 것을 건축할 것이며 또 거기에 모든 밀과 내 상품들을 모아놓을 것이라. 그리고 또 내 영혼에게 말한다. 내 영혼아, 수년을 위하여 쌓아둔 많은 물건들을 너는 가지고 있다. 휴식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부터 요구하면 내가 모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자신에게 쌓아두는 자도 이와 같으니 또 하나님께 부자가 아니다. 또 그분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에 대하여도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생명이 음식보다 그리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한 까닭이다. 까마귀를 관찰해보아라. 그것들은 씨뿌리지도 않고, 주수하지도 않고, 방이나 창고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공급하신다. 너희는 얼마나 새들보다 더 소중하냐. 그러나 너희에서부터 누가 염려하여 그의 수명에서 한 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가장 작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은 것들에 대해서 너는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해보아라.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에서도 이것들 하나같이 옷 입지 못하였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또 내일 화덕에 던져지는 들에 있는 풀도 오늘 이렇게 옷을 입히신다면 너희는 더 하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마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줄을 너희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보는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어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물이여.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너희 재산들을 너희는 팔아서 구제로 주어라. 자신들을 위하여 낡아지지도 않고 하늘에서 끊임없는 보물로 돈지갑을 마련하여라. 그곳에는 도둑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좀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또한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희 허리에 두르고 있으며 또 등불을 타게 하여라. 또 너희는 주인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들 같이 되어 결혼식에서부터 돌아올 때에 또 그들은 가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즉시로 열어준다. 복이 있는 자들은 그 종들이니 그들을 보고 주인이 깨어있는 것을 만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는 허리를 두르고 그들을 식사하게 하고 또 와서 그들에게 수종될 것이다. 만일 그가 이경이나 또 삼경에 와서 그리고 그들이 이 같은 것을 찾으면 이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안다. 만일 도둑이 오는 시간이 언제인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그의 집을 도둑맞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또 너희도 준비가 되게 하여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혹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의 주인에게 누가 신실하며 지혜로운 종으로 그의 종들을 관리하며 또 때를 따라 그들의 음식을 주겠는가. 그의 주인이 와서 찾을 때 또한 이렇게 행하는 그 종은 복이 있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가 모든 소유를 그에게 위임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내 주인 오는 것이 지체한다고 그의 마음으로 말하고 또 그의 남동들과 여정들인 동료들을 때리기를 시작하고 또 먹고 마시며 술 취하였는데 그 종의 주인이 그가 기대하지 않은 한 날과 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와서 또 그를 박살내고 심하게 처벌할 것이며 또 그의 자리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둘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았던 그 종이 또한 준비하지 않고 그의 뜻을 위하여 행하지 않았으면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맞기에 합당하게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며 그러나 많이 주어진 모든 자들에게는 그에게서부터 많이 요구되어지며 많이 주어진 자에게 그에게는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나는 땅에 불을 던지려고 왔으니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또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또 얼마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고통스럽겠느냐. 너희는 내가 이 땅 위에 평안을 주려고 왔다고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분열이다. 이는 지금부터 한 집이 다섯으로 나누어져서 세 사람이 두 사람에 두 사람은 세 사람에 대항한다. 그들이 나누어질 것이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그리고 딸은 어머니에게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에게 나누어진다. 또 그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볼 때에 빅폭풍이 온다고 즉시로 너희는 말하니 또 그렇게 되어진다. 또 너희가 난풍이 불 때에 너희는 말하기를 볼 때에 너희는 뜨거운 열기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진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땅과 하늘의 모양은 분별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게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어떻게 너희가 너희들에 대해서는 바르게 판단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고소자와 통치자에게 함께 갈 때에 길에서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며 또 재판관이 너를 집행관에게 넘겨주며 또 집행관은 너를 감옥에 던지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마지막 동전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결코 거기서부터 나오지 못할 것이다. 됐어. 됐어.